저녁 식사로 라면이랑 우동만 파는 거 괜찮아요? 망했어. 망했다고. 왠지 오늘 손님이 많이 올 것 같다. 어서오세요. 아이 예뻐. 고마워. 열심히 할게요. 밖에 있어가지고 먼지가 좀 있어요. 우리 아기 맛있게 먹어요.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아예예요. 재밌죠? 네. 계산해 주세요. 네. 사장님 만두 3개 구우세요. 내가 그거 할게요. 신발 만졌으니까 손 한 번만 닦을까 우레기? 어머 너무 착하네 우레기. 선배님의 그 이 이 포옹에 뭔가 버튼이 있나 봐. 선배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이에요. 그 위로. 정말 정말 너무너무 기술 많으셨지만 너무 잘 사셨어. 아 안 울고 싶었는데. 그걸 왜hel은 Et cetera. 슬員아 잘 사 Shield runter qui l